했다니까 먼저 만나본 다음에 정혜진도 접촉하죠. 네. 음료수는 뭐예요? 나이스 아메리카노. 많이 놀라셨죠? 조금. 저 중앙지검 서현아 검사입니다. 얼마 전에 살해된 차은비 씨 때문에 찾아왔습니다.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언니랑 별로 안 친했어요. 그랬구나. 그럼 7년 전 살해된 최수정 씨는 잘 알죠? 그때 한비덴터에 이주연 씨랑 다 같이 친하게 지냈다던데. 네. 조금. 그때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?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. 없었어요.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날 최수정 씨나 이주연 씨 만난 적 없어요? 아니면 뭐 그 전날이라도. 그게. 그게 그날 만난 적이 없어요. 언니들이 다들 다른 스케줄이 있었어요. 혹시 최수정 씨 살해되던 그 즈음에 회사랑은 무슨 문제 없었습니까? 혹시 뭐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언니 고마웠어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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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